국부권 제2보건소 설립 준비와 향후 60만 인구를 대비하고 통진협을 비롯한 열악한 국부권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보건 의료에 대한 시약한 부분들이 항상 걱정이었는데 주변 여러분들 시장이 잘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많이 요구해 주셨고 통진협 100명 복지센터 권립과 맞물려서 제2보건소를 바로 옆에다가 건립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하나 둘 셋 시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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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갈비요 갈비요 2번째 1번째 2번째 1번째 2번째 2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